가역 정리네요. 가역 정리는 뭔가 설명하면 복잡한데 문제 풀면 쉬워요. 가역 정리는 홍길동처럼 서울 부산 왔다 갔다 라고 생각하세요. 서울 부산 왔다 갔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런 회로가 있어요. 이런 회로가 있는데 여기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여기 전압을 V2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 V2를 없애볼게요. V2를 없애봅시다. V2를 없애고 반락시켜봅시다. 여기 없는 겁니다. 없는 거 그러면은 여기 V2를 없앤 상태에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I2라고 가정해봅시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V2를 살려요. V2를 살려. V2를 살리고 V1을 없애봅시다. V2만 있을 때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해봅시다. V1은 없어요. 전화번이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 공식이 하나 생겨요. V1, I1은 V2, I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묶어버리고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설명이 어렵지 문제는 쉬워요. 한번 풀어보면 되겠고 여기서 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 수동회로하고 선형회로망입니다. 여기서 수동회로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넘어가세요. 제가 강의로 다시 만들어드릴 거예요. 수동회로는 RLC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전압 전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수동회로 선형회로라고 해요. 이게 RLC 저희가 아는 저항 인덕터 커페시터 이거를 수동소자라고 하거든요. 수동소자로만 이루어지면 수동회로 그리고 그 수동회로는 선형회로망이에요. 전압 전류가 어떤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전압 전류 관계식이 딱 직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형, 선형, 리니어, 직선이다라는 뜻이에요. 선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냥 수동회로, 선형회로망, RLC만 있구나, RLC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공식, 아까 전에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첫 번째. 전압이 홍길동왕처럼 왔다 갔다. 그러면은 아, 이거 가역 정리구나. 캐치하세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쪽에, 이쪽에 끼리끼리 묶어버려요. 끼리끼리. 전압하고 I, 전압하고 I 곱하면 됩니다. 1, 1, 2, 2. 그래서 공식은 V1, I1, V2, I2. 이쪽을 원지역, 이쪽을 투지역.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AB 간의 100V. AB 간의 100V. 100V의 전압만 있을 때, CD에 흐르는 전류는? 전류는 5A. 그리고 CD 간의 50V가 가해지면 뭘까요? I1을 구하는 거죠. 100 곱하기 I1. 그리고 V2하고 I1하고 곱하면 되죠. 50 곱하기 5. 250. 100 I1. I1은 100분의 250. 50으로 나눠주면 5. 2. 2분의 5입니다. 쉽죠? 끼리끼리. 1번 지역 전압 전류를 곱하고, 2번 지역 전압 전류를 곱하면 된다. 왜 이렇게 곱해져? 1번에서. 전압이 왔다 갔다 하니까.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전압이 왔다 갔다. 이건 전압이 왔다 갔다가 파악하기에 좀 어려운데. 이거 보세요. 여기에 1이에요. 1이고, E2는 0이네요. 그러면은 I2. I2 여기 있죠. 전압이 E1에만 있고, E2에는 없어요. 두 번째 거를 확인해 볼게요. E1이 0이고, E2가 1이네요. 갑자기 전압이 오른쪽으로 갔네요. 첫 번째 거는 전압이 E1만 있고, 두 번째 거는 전압이 E2만 있고, E1, E2 왔다 갔다. E1, E2 왔다 갔다.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죠? 이쪽 전압 전류 곱해주고, 이쪽 전압 전류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쓰이는 E는, E는 기전력인데, 전압처럼 쓰여요. 기전력은 전압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공식 E1, I1, E2, I2. 우리가 문제 풀 때, E1은 1이라고 가정했었고, E2는 1이라고 가정했었죠? 그러니까 답은 I1, I2. 같게 되죠. 3번 왔다 갔다. 홍길동처럼 왔다 갔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역 정리랑 밀마늘 정리,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만 소화하시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문제는 끝!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름빵